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저희가 나왔어요! 여러분 저희가 어디 왔냐면요 일본! 그렇습니다. 일본에 왔어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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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믹스로서의 처음 일본 출장. 언니랑 다 같이 쇼핑몰 가고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한번 일본으로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재밌었던 기억이 있고 일본이 정말 새것해서 이번에 한번 더 와서 행복하네요. 우와 완전! 우와 대박! 그렇게 신기하지? 이번에 이렇게 생겼고 뭐라 해야 되지? 평화롭다 엄청! 저기가 약간 그런 백화점 느낌? 저기 등등감 엄청 많이 타잖아요. 이거 오기 전에 해석 찾아봤는데요. 뭐가 좀 있더라고요. 아 너네 완전 포클립이 짱이야. 정말? 우리 색조합이 크니까 야 진짜 강렬하다. 진짜 우리 둘 밖에 안 보여. 저희 둘이 오늘 색감 조합이 대박이죠. 애들 다 약간 빨간 초록 무난한데 저희 둘만 완전 완전 쨍한 화려한 맞아요. 지금 일본에 와있습니다! 짭짭! 저게 크리스마스 언니 두 명이 계시네요. 오 여러분 여기 CTV! CTV! 와 저기 보이시나요? 저 다리가 정말 멋있네요. 아 어떻게? 대박! 저 다리가 레인보우 샵에 레인보우 브릿지랍니다. 유진아 우리 가위가위부에서 진 사람이 저기 들어가서 수영하기 하자 어때? 싫은데요? 우리 들어가서 수영하기 좋지? 싫은데요. 좋지? 오랜만에 맡아보는 바다 향기 바다야 여기? 바다잖아.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와 진짜 비유가 엄청 아름답네요. 너무 아름다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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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 너무 아름다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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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 너무 아름다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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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 아름다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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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 좋네 하죠? 태희야 뒤돌아줘 오 예스 오 예스 굉장히 추워 보이네요. 응 남춘처럼 로헤비와 함께하는 아유 커플 여행 브이로그 오 타이타닉 타이타닉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 3주년을 맞아서 일본에 놀랐어요. 너무 신나요. 제가 여행 가기 전에 우리 라기한테 받아보고 싶다 했는데 또 이렇게 받아보고 싶다고 또 날 이렇게 다운 걸 눌러가지고 내가 준비했어 어머 어머 너무 좋다 진짜 이거 여러분 괜찮아요 저기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My heart will go 받았다? 받았다 둘이서 어때요? 받아! 일본 가면에 꼭 쓰려고 정리해둔 메모장이 있거든요 한번 써볼게요 요코 마카리마센 요코 마카리마센이 뭐야? 잘 모르겠습니다 요코 마카리마센 요코 마카리마센 요코 마카리마센 처음에 뭐였지? 니혼고? 아 뭐였지? 잠시만요 니혼고가 되키마센 니혼고가 되키마센 요코 마카리마센 아니 아까 베이가 호텔 들어가자마자 그 로비를 보고 에에에에에 기라이 에에에에에에 저기 가시다 보다 가보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와봤어요 저는 한 번 한 다섯 살 때 가봤을 거예요 아아 그래도 기억 안 나겠다 근데 공룡방 박물관에 갔던 것만 기억해요 귀엽다 뭐 해 나니싸래 나니싸래 먹다 타벨 타벨 그 예전에 저 숙소 살 때 그 리쥬 선배님의 리마와 미희 선배님과 함께 숙소를 숙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본어를 좀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리마와 미희가 오야스미! 오야스미 했어요 오야스미가 잘 자란 뜻이거든요 나이 타베르! 뭐 먹을 거야? 뭐 먹을 거야? 이런 거 I love? 나? 나도 이띄워줘! 저희 자유연시사님과 함께 찍어드릴게요 네 좋아요 들어가실게요 네 들어가실게요 아 엄마랑도 같이 오고 싶다 내려와 내려와 거기 아니야 언니 언니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언니 우린 저기 출입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언니 잘 가요 빠이 안녕하세요 이거 딱 밀리언이 형 좋아할 것 같아 포테이토 베이컨 앤 치즈 제가 구매하고 있었던 거는요 근데 와플 너무 바보는데 맛있는 게 너무 많았고 크레페도 있었고 어 감사합니다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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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플 너무 그거 같아 디저트 와플 아니야? 근데 그걸 디저트를 안 쓰면 되지 않을까? 아 그쵸 반가워 크레페 크레페 아니면 어 이거 밥 유를 먹을지 이걸 먹을지 고민 중입니다 스테이크 뭘 먹는 게 좋은 나 골라주시 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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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금 밥을 먹고 싶어요 배고파 근데 상관없어 생각보다 행케이크 펜켓 아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아 아니요 모르겠어요 아 아 스테이크 네 네 네 소스 오리지널 오리지널 네 초콜릿 드링크 아이집 네 아이고 네 아이아따 짠! 저희는 치킨 후라이드랑 후라이드 치킨은 시켰고요? 그리고 스테이크 하나 시켰고요. 스테이크랑 에그. 흐뭇은은? 레몬에이드 먹으려고. 진짜? 저는 파인애플. 새로운 콜라 있어요. 오늘 저희 크리스마스예요. 맞아요. 나 눈이 왜 이렇게 빨간? 맛있겠다. 이따 밥 먹을 때 보여드리러 오겠습니다. 안녕. 얍! 에그 베스트 했고, 밥. 밥은? 디프 스테이크 갈릭 라이스.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난 주문 안해. 나도 아래와. 네. 오케이. 아리갓도고자이마스. 아리갓도고자이마스. 여러분 저 그래도 아리갓도했어요. 아리갓도. 저를 보면서 아리갓도 했어요. 아리갓도고자이마스. 아리갓도고자이마스. 꼬레꼬라사이. 꼬레꼬라사이가 뭐예요? 진솔양? 이거 드세요. 좋다. 꼬레꼬라사이. 여러분 진솔이의 상식. 꼬레꼬라사이. 이거 주세요. 꼬레꼬라사이. 이거 주세요. 아니 아까 장난감 파는데 갔는데 장난감은 없더라구요 여러분에게도 엔믹스의 스테이지가 엔믹스의 스테이지가 앞으로도 엔믹스의 스테이지가 엔믹스의 스테이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너무 싫어 두둥 제가 이 귀여운 귀여운? 제가 이 어이없어 제가 이 귀여운 인형을 샀거든요 이렇게 손가락 끼우고 어? 진짜? 저거요 옷도 진짜 종류별로 있어 귀여운 거 많아 야 때리지 마라 던져보시지 떼굴 떼굴 굴려주세요 떼굴 떼굴 오 대박 잘하던데 이 친구 너무 귀여워서 그냥 이거 한 친구만 샀어요 이거 핑크색인데 색감 잘 안 잡히네요 아쉽다 아 이렇게 한번 보인다 제 핑크색 귀여운 친구를 샀고요 제가 밥 먹을 때마다 옆에다 두고 구경하면서 먹으려고요 제 밥 친구입니다 귀엽죠? 너무 귀여운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베이입니다 제가 인형을 샀는데요 짜잔 너무 제가 사고 싶은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리고 비즈니도 샀어요 나 소리가 너무 귀여워 제가 그림도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진솜 언니 같다 해줄게요 한세 한세 살이 짧은 다음에 어딘가에 걸고 다 보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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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춘식이 아보카도 시리프 샐러드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아보카도 시리프 샐러드가 왔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요 여기요 새우 넣어볼게요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에그 베네딕트가 나왔고요 샌샌이가 야무지게 잘라줬어요 볼륨이 좀 높아졌어요 에그 베네딕트랑 샐러드랑 같이 먹으면 맛있네요 저는 오늘 오믈렛을 메인으로 먹었는데요 매우 맛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빨리 베풀어져서 조금 아팠어요 그리고 애들 것도 조금씩 조금씩 맛 봤는데 제가 먹는 거 다 맛있었어요 여기는 대박인 것 같아요 지우는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밥 지우는 다른 거 안 먹고 밥만 먹었어요 볶음밥 소고기 발릭 볶음밥? 에그 베네딕 아 에그 베네딕에서 맛있게 먹었어요 지우는 아까부터 계속 밥이 제일 맛있다고 하긴 했어요 어? 아사이벌이 나온 것 같은데? 고마워 소고기 발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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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큼해 여러분 너무 상큼해요 고마워 고마워 밑에 그래놀라도 있어 호텔치킨 사러 갈 예정입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저희는 일본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맛있어 보인다 이거랑 이거랑 아 어떡해 벌써 4개나 집었어 권역진리를 파는 곳은 어디에 있을까요? Are you ready? Are you ready? Are you ready? 여러분 지금 저희는 일본에 와 있고요 회의점을 털어왔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을 우리 앤서에게 공개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나부터 먼저 하나 해볼게 좋아요 야 잠깐만 너 일본이 더 대하다 어메이징 하자? 내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걸 먼저 한번 소개해보자면 네 이거지 로찌롤인가요? 로찌롤 밀크크림 케이크롤입니다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한번 먼저 만들어진 데서 먹어보고 싶어서 오 맞아요 쫀득쫀득하겠다 바나나 귀여운 바나나 빵 도쿄에서 바나나 잘 알아요? 도쿄 바나나 와 도쿄 바나나 와 예전에 어릴 때 피아노 학원 막 센 티아고 피아노 학원 원장님 기억 안 하세요? 진짜? 제가 이거를 피아노 학원 할 때 세계 과자 할인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 뭔지 알아 어렸을 때 좋아했어요 약간 솜사탕처럼 입에서 녹는 과자예요 맛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막대기 초코 과자를 샀는데요 이거는 캬라멜 맛이고 이거는 생초콜릿 맛 저는 이거예요 이게 약간 우와 그건 뭐예요? 이게 육포 같은 건데 약간 장어구이 라는 맛이거든요 우와 이거는 젤리 포도젤리 딱딱해요 잘 못 샀어 잘 못 샀어 나 하나밖에 안 남았어 이제 벌써 난 진짜 많은데 나 얼마 안 샀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샀 거 같아 그리고 저 카레 샀어 어? 그냥 뭔가 맛있어 보여서 엄마 드리려고요 하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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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겼고 이건 포도맛이랑 레몬맛 같아요 포도맛이랑 레몬맛 같아요 포도맛이랑 레몬맛 샀고 공개해주고 싶은 사람 저는요 명란 맛입니다 예전에 숙소 살 때 그 리마 미희 선배님께서 엄청 많이 가져와서 같이 먹었었는데 이 명란 맛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저는 가로쿡을 사봤어요 가로쿡 어릴 때 생각했어 어릴 때 진짜 많이 해봤는데 오늘 발견해서 해보고 싶어서 한번 샀고요 저는 일단은 벌써 좀 멀었지만 제가 아까 초콜릿 좀 샀는데 그거 빼고는 다 똑같아요 사실은 저희는 방에 알아서 가서 재밌게 놀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뻗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놀고라 다음에 또 봐요 에서 빨리 봐요 빨리 보고 싶어요 안녕 카메라한테도 안녕